어제 당구박사의 라이브 실전 게임을 보고 누군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재밌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3쿠션 초보자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면서도 정답을 몰라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 소개하겠습니다 14점에서 20점 치는 3쿠션 초급자분들 클럽에서 상대 구하기 어렵고 눈치 보죠 잘 치지도 못하면서 당구 수지만 높게 올려놓고 하수들한테는 배울 게 없다면서 기피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고 쳐도 빨리 쳐라 나는 그냥 쳤을 뿐인데 조금만 공이 안 가면 너무 잡고 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 댓글의 내용이 딱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수비 위주의 초이스라는 말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당구박사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용 당구 앱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죠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당구 지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프로선수만큼의 당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을 떠들어 봐야 말빨이 먹힐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앱에 수록하는 내용은 대부분 프로선수들이 친 배치와 공략법을 소개합니다 프로선수들 중에서도 어설픈 프로선수들이 아니라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 등 초인류 선수들 것을 중심으로 내가 직접 연습해보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 선수들의 공략법을 연습하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초급자 여러분 쓰리쿠션에 정답이 있다면 쿠드롱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클럽의 40점일까요? 국내 선수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PBA 챔피언을 쿠드롱은 8번이나 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공을 못 쳐서 우승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128강부터 시작해서 우승을 하려면 7번을 연속으로 이겨야 합니다 7번 다 게임이 내가 가진 당구 수지만큼 풀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3번에 1번은 게임이 잘 안 풀립니다 이럴 때도 지지 않고 이기려면 공격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당구 선수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건 선수나 그렇게 치는 것이고 나는 선수가 아니잖냐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당구를 스포츠로서 즐긴다면 승부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선수가 아니므로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당구를 친다면 그것은 심심풀이 아니면 장난이죠 스포츠로서 당구를 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해진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구라는 스포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욕이 없는 사람과 당구를 칠 때는 큰 재미를 못 느낍니다 물론 지고 있거나 졌다고 해서 불편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유난히 하점자랑 치기 싫어하는 고점자가 있죠 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점자에게서 배울 점이 별로 없을 것이고 이겨봤자 본전이요 지면 망신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진정한 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고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구 자체를 즐겨야지 상대를 가리면서 치겠다는 것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35점 치는 동호인이 있다고 합시다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과 같은 초인류 선수들의 고급 플레이에 익숙한 제 눈에는 이 사람의 플레이 하는 내용도 매우 어설픕니다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비할 실력이 아닌데 수비할 생각만 한다? 대회에 나가보면 수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일찍 집에 돌아옵니다 그만큼 수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수비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실력의 사람끼리 경쟁해서 3번 이상 연속해서 이기려면 운이 매우 좋아야 합니다 승부를 운에 맡기는 것은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수비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심심풀이로 당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서 당구를 즐기면서 운에 기대지 않고 승률을 높이려면 안 맞았을 때 나에게 유리한 공략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득점 확률까지도 높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나중에 점수가 오른 뒤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오기 때문이고요 보통은 여기서 예전 스타일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스타일이 동네의 고만고만한 고점자 스타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호인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스포츠로서 당구의 재미를 즐기고 싶다면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 등 최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따라해야지 동네에 있는 어설픈 고점자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브롬달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공의 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연습한 배치와 연습하지 못한 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비가 되어서 어려운 배치라 하더라도 연습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지만 쉬워 보이는 배치라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득점 확률은 의외로 낮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탓 하지 말고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들읍시다 당구치고 난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제일 찌질한 놈이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수비가 심하다는 말을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수비를 해봐라 인마 수비가 뜻대로 잘 되나 지가 실력이 없어서 못 친 주제에 수비탄 하기에는 찌질한 놈 그러니까 지는 거야 정신 상태부터 바꿔봐 지금보단 좋아질걸?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당구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구에 특히 쓰리쿠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당구 지도사로서 그리고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 등의 최정상급 프로 선수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몇몇 프로 선수들과 대화하고 옆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그들은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당구를 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앱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이동하시고요 맞는다면 당구박사가 제시하는 내용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당구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초급자분들은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은 쿠드롱, 브롬달, 최성원 등 최정상급 선수들의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